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효력인데요. 재결의 효력은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 재결의 종류는 청구요건을 못 갖추면 기각재결이 나오겠죠. 그리고 본안 판단을 거쳐서 인용재결과 아, 청구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재결이죠. 본안 판단에서 요건을 못 갖추면 기각재결, 그리고 유법부당하면 인용재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재결의 구분,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43조에 있다는 조문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. 재결의 종류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. 여기 보세요.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취소심판과 의무행심판인데요. 취소재결, 처분자를 다 붙이면 돼요. 처분치소재결, 처분변경재결, 처분변경명령재결, 이게 오타가 하나 있네요. 처분, 병경, 병경명령재결이죠. 그리고 의무행심판에서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습니다.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. 재결의 효력은 재결은요.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의 성격이 있다고 했죠.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형성력, 기속력,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로서의 예를 들면 나중에 공정력이라든지 불가쟁력, 불가변력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.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.